쇼트로 건들면서 꽂혀내고 주먹내봐 주먹 걸어쳐야지 주먹내고 그렇지 그렇지 또 들어가고 치야지 그렇지 또 옆구리에 탁 올리고 그래 가득 쓸고 내리고 치고 주먹내야 돼 주먹 보고 보고 기다리지 말고 보고 맞아 보고 저희도 바닥치기 어려운건데 보고 보고 가깝잖아 그래 가까운 문제 그래 또 치고 옆구리까지 치고 가득 쓸고 내리고 치고 또 치고 옆구리 그래 또 쳐 그래 주먹내 그래 계속해 그래 계속 쳐 그래 그렇지 또 해봐 가득하고 있으면 뭐 이래야 돼 그렇지 또 치고 해봐 주먹 나오게 꽂혀내 이때 같이 해야지 보고 들어갔다 들어갔다 상대 계속 찔러 보고 보고 계속 찔러줘야 돼 주먹을 그래 열심히 찔러줘야 돼 그래 쳐치고 올리고 또 치고 오르치 또 치고 돌리고 또 겨쳐 그래 받아 쳐 같이 지친 모습 보이지 말고 집중해 그러다 들어온다 봐 푹 준비해 옆구리 들어오잖아 계속 이러다 들어온다 같이 걸어쳐 죽이면 들어온다 지금 또 욕구리다 다 주먹네 주먹 마지막이니까 자신있게 해라 밀리면 한 번 더 한다 그래 자신있게 해라 그래 쳐 또 쳐 그래 들어가 자신있게 쳐 밀리면 한 번도 안 되었다 명이 자신있게 쳐 또 들어가 또 치고 주먹이 나와야지 주먹이 밀리지 말아야겠다 자신있게 해 자신있게 보고 자신있게 기다리지 말고 또 치고 더 당기고 주먹 나와야지 붙으면 무조건 주먹네 가드에 의존하지 말고 그렇지 또 치고 연타 더 나와야 돼 밀리지마 공격으로 니가 들어가 압박해 같이 쳐 같이 꽂히고 정신욕으로 해 끝까지 해 밀리지 말고 거리 조절하고 들어올 때 걸고 있다 그래 다시 다시 해 타이밍 잡아 봐 상체 움직이고 그래 움직여 움직여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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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지기 바쁘지 말고 또 다시 또 치워 쳐야지 뭐해 그래 치고 난 다음에 빈틈이 나오잖아 상대가 해봐 다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야지 한 번 더 그래 상체 움직여 상체 움직이고 다 순간적으로 나가 또 움직이고 또 치고 치고 이때 쳐야 돼 이때 그래 또 다시 상체 움직이고 그렇지 또 빠바바바방 이때 들어가야지 그렇지 또 치고 그래 그래 다시 해봐 마지막이야 쏟아봐 또 윗걸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래 또 쳐 그래 또 쳐 보고 또 치고 우와 자 주먹 계속 내 빈틈 찾아내 치다가 순간적으로 윗걸이 넣어봐 그래 레프트 넣어봐 바디를 같이 먼저 기다리지마 먼저 꼴 쏟치고 이때 윗걸까지 들어가지 윗걸까지 들어가지 니가 먼저 쳐야지 해봐 딱 집중해서 절대 치아 놓치지마 바가 끝까지 상대 주먹 끝까지 봐 주먹 내 기다리지 말고 그래 또 그렇지 또 들어가 그래 맞춰놨으면 다음에 나와야지 한 번 열어줘